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이 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룡님 이번 영상은 양력 5월 6월 토끼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을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좋은 운기를 이어졌던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홍보도 많이 봤는지 궁금한데 5월달 6월달에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내가 쟁취했던 것들을 단단하게 좀 더 굳건하게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뭔가 대적을 하는 그런 운기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마치 내가 전쟁을 준비한 뭔가 장군의 마음을 가진 그런 운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남들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겠다. 관제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시시비비에 가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바가 될 수도 있고 원하는 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뭔가 먼저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 옆에 와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때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가 돼요. 어느 정도는 내가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거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부딪혀 나가야 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오히려 큰 명예를 얻거나 큰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 시험을 치른다거나 이런 부분은 외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더 좋은 결과들을 많이 성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오고요. 다만 내적인 부분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좀 고립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악화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마음적인 부분들을 잘 잡아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 올해 26살이 되는 기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념 5월 때는 어떨까요? 짠! 아하! 그쵸? 역시 좀 다사다나하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6월 달에는 아하! 이런 것들이 큰 고난이 돼서 좀 난참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급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조금 사건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그래도 큰 문필의 기운이 좋게 들어오는 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취업 활동을 준비했다거나 시험을 준비했다든가 이런 거는 문턱을 넘어가는 부분들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고독함에 빠진다거나 외로움이 빠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강화되는 부분이고요. 건강적인 부분도 일상생활 속에 좀 스트레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또 급기 속에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에는 5월 때는 좀 안 좋아졌던 부분들이 6월 달에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금전적인 부분인데 이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때는 돈보다는 명예를 좀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돈에는 좀 인색하셔야 되고 명예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가감하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야지만이 일사들이 잘 풀리는 용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사람이 참 돈 욕심 버리는 건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은 추후에 아마 필히 좋은 결과들이 잘 따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8살이 되는 정멸생 토끼 때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5월 때는 어떨까요? 짠! 아하! 실현과 고단이 드는 형국이다. 역시나 조금 뭔가 부딪힐 거리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운기죠. 자, 6월 달에는 이런 일들이 오, 그래도 무탈이 잘 해결된다. 부딪힐 거는 가감하게 부딪혀라. 어차피 결과는 좋은 결과에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공수가 이렇게 오방기에 이렇게 다이나믹한 거에 나와서는 전체적인 공수면요. 다짐은 비장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큰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조금 힘을 빼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턱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좀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줘야 되는 공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도 나를 또 도와주고 상부상조하게 되는 그런 인연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연 있는 인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적인 부분들은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공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움직이면 만수무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딱 그런 공기가 들어왔어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전적인 부분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큰 돈을 내가 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소소한 금전수가 잘 모이는 공기. 특히나 엉덩이가 무거운 금전들이 모여서 종작돈을 마련한다거나 이 돈이 뭔가 써야 될 일이 있더라도 잘 안 나가고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공기가 있으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속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0살이 되는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 때는 어떨까요? 짠 아호 와 자 토켓띠 중에 처음으로 제수깃발이 뽑혔네요. 대군이 대길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6월 달에는 아하 야 이거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자 제가 준비해놓은 전체 공수도 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큰 대원이 드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금전의 기운이 크게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5번기랑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인턱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부기를 누린다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왕벌을 보면 일벌들이 다 가지고 꿀을 막 모아오죠. 그런 형태예요. 가만히 있어 주변에 사람들로 인해 내가 큰 덕망을 본다. 건강적인 부분도 내가 조금 아팠던 부분들이 금방 치유가 되고 건강을 크게 찾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리들면 건강검진이라든지 내가 평소에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싶었던 부분도 있으시면 강하게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 야 이게 제일 대박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금전수들이 잘 해결이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쌓인 문서의 운기 그런 것들로 내가 내 자산을 더 증식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5월달 6월달만큼은 우리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2세가 되는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5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다나하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두 번째 5반기는 짠 아하 실험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빨리 대처해야 되는 일을 내가 밀어서 조금 난처함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도 운기 자체는 조금 탄력적인 운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5반기를 뽑았던 것은 내가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어떤 일사든 주식 같은 것도 제 주변에 막 몇 배씩 올랐다가 더 오르겠지 하고 나왔다가 이제 반투박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참 안 좋은 운기를 내가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운기 왔을 때 적당하게 내가 익절이라고 하죠. 좀 욕심을 줄이는 것 가감하게 이렇게 딱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람적 인턱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악운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는 뭔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적인 부분도요. 조금 사고수라든지 일상생활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일찍이 안 좋은데 그런 날은 빨리 집에 가버려야 돼요. 항상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라든지 사고수 이런 거는 일찍이 안 좋을 때 겹쳐서 겹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금전적인 부분은 상승의 운기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원한이 섞인 금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경쟁을 하거나 내가 돈을 보물을 했고 이 사람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진다거나 이런 금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셔가지고 내가 돈을 벌긴 벌었는데 부처님 좀 원한이 많이 섞인 돈 같습니다. 원한들을 잘 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74세가 되는 신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념 5월 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다섯 달 나왔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오늘 장군 할아버지 깃발을 굉장히 많이 뽑으시네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 일사들이 이어지는가 봐요. 6월 달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난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공수도요. 큰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을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현과 난간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5반기와 제가 준비한 공수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운기인데 근데 인간사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탈 수가 있어요. 뭔가 고립된 것 같고 고독감이 많이 느껴지고 인생에 뭔가 좀 적막함이 느껴지고 인간사의 덕분은 좀 낫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들은 내가 이때 뭔가 수술, 시술, 지병적인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지금 보니까 뭔가 미루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아픈데 괜찮아지겠지?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는 무조건 병원을 좀 방문하는 게 좋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지금 내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지원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뭐 위자료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와가지고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보여요. 답답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갈증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큰 장군의 기운을 가졌다 하는 것처럼 우리 장군이 되려면 칼도 들고 있어야 되고 수류탄도 들고 있어야 되고 총도 들고 있어야 되고 예민해지잖아요. 조금 예민한 그런 운기를 좀 많이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별거 아닌 일은 별거 아니게 넘어가게 되고 큰 일도 그렇게 크게 아니게 넘어가는 그런 지혜와 인내심과 마음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5월달, 6월달 무태를 보내시고 하늘의 도련은 7월달, 8월달 운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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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